안녕하세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팁앤테크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웹 서비스 디자인하기이고요. 저는 강의를 맡은 노현정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현재 달리웍스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달리웍스에서 만들고 있는 띵플러스라는 IoT 플랫폼 서비스의 UX, UI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패스트 캠퍼스에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강의도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강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같이 하게 될 배수규 디자이너님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O7 스튜디오라는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스튜디오는 다양한 디자인을 하지만 제가 맡은 파트는 주로 웹 서비스 혹은 앱 서비스 디자인도 하고 그리고 프론트엔드 디벨로퍼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게자이너나 디발자라고 하는 직종인데요. 저는 오늘 노현정 디자이너를 도와서 개발 파트 쪽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효율적이고 유연한 디자인하는 방법 이렇게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달리옥스라는 IoT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바로 옆에 개발자분과 되게 긴밀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배수규 디자이너님도 현재 소규모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주로 일을 맡길 때 잘 모르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도비 이런 협업 툴 같은 게 잘 발달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추천드리는 편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가져온 준비해온 것들을 보기 전에 먼저 이 그림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저희 보시면은 실제 그 일을 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그림인데요. 저희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개발자분들과 디자이너 스스로가 같이 협업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로의 프로세스를 잘 이해를 해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의 대표적인 방법론 중에 몇 가지를 저희가 이번에 CC를 같이 써보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희 오늘 가져온 게 크게 두 가지예요. UI 컴포넌트랑 폰트 아이콘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UI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반복 작업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네, 개발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방법론이죠. 네, 이제 처음 저도 이제 디자인하면서 UI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해를 처음에는 못했어요. 뭔지 개념을 모르고. 근데 이제 개발자분과 같이 일을 하면서 이 개념에 대해 알고 서비스 디자인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컴포넌트가 뭔지부터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고 또 그 컴포넌트를 실제 어도비 CC 라이브러리에 동기화해서 실제 디자인할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좀 더 확장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 포토샵을 활용해서 화면 디자인을 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저희 XD 활용해서 프로토타이핑하는 것까지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타이핑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실제 개발로 넘어갔을 때 개발자분에게 어떻게 넘어가고 실제 개발자분들이 어도비 PSD 파일을 실제 직접 열어서 어떤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다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컴포넌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 챕터로는 이제 폰트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폰트 아이콘을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번에 폰트 아이콘에 대해서도 새로 알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레티나나 디바이스 대응하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서 이것도 같이 실제 폰트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도 실제 보여드리고 그리고 폰트 아이콘이 SVG라는 파일 포맷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이콘이. 네, 그렇죠. 그래서 SVG 작업을 할 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UI 컴포넌트 작업에 대해서 저희 설명을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포넌트에 대해서 저희 잠깐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제가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네, 설명해 주시죠. 컴포넌트 아마 디자이너분들은 좀 생소한 개념이실 거예요. 그래서 컴포넌트는 개발자들이 주로 쓰는 용어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떤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개발자들의 개념을 디자이너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일종의 디자인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잠깐 대표적인 컴포넌트를 좀 보여드리자면 부트스트랩이라는 웹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컴포넌트라기보다는 프레임워크라는 개념에 가까운 건데 개발자들이 디자인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개발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컴포넌트인데 아이콘도 컴포넌트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이너들이 다 만들어주면은 개발자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에 해당되는 코드를 만들어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한 번만 만들어주면은 개발자들이 시기적절하게 재활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디자이너의 가이드 의도에 맞도록 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포넌트 디자인은 UI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방금 이제 개발자들도 효율적으로 이제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디자이너도 똑같은 것 같아요. 화면 디자인할 때 모든 각각의 화면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어떤 UI 엘레멘트들을 하나하나씩 다 만드는 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되게 소모적인 일이죠. 그래서 디자이너도 이 UI 엘레멘트들을 컴포넌트로 보고 어떤 부분을 확장성 있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전체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컴포넌트에 대한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오늘 같이 직접 만들어 볼 텐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라이브러리 화하는 거를 포토샵, 어도비 포토샵을 활용을 해서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을 포토샵 파일을 미리 열어놨는데요. 스타일 가이드라는 파일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컴포넌트 리스트 컴포넌트들 여기 보시면 타이프 그래피랄지 컬러 그리고 UI 컴포넌트로 이제 버튼, 뭐 드롭다운, 여러가지 체크박스 버튼들과 많이 사용하게 되는 폼에 대한 컴포넌트 요소들을 먼저 올려놨어요. 이렇게 미리 구축을 먼저 해놓게 되면은 추후 이제 디자인할 때 초반에는 조금 구축하는데 시간이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먼저 구축을 해놓게 되면은 추후 이제 디자인을 실제 화면을 디자인하시게 될 때 많은 시간 단축과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일단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들이 있고 우측에 잠시 보시면 라이브러리라는 패널이 있어요. 이제 포토샵 cc 뿐만 아니라 어도비 cc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에서 같이 볼 수 있는 라이브러리라는 기능인데요. 이제 여기 라이브러리에 실제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들을 업로드를 해놓게 되면은 어느 프로그램에서든지 cc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열어볼 수가 있고 또한 다른 계정 같이 협업을 하시는 분들과 라이브러리를 공유하게 됐을 때 이 클라우드에 올라와져 있는 라이브러리 컴포넌트들이기 때문에 바로 업데이트 돼서 실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라이브러리 기능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제가 우측 보시면 라이브러리에 미리 여러가지 만들어 놨어요. 컴포넌트라고 해서 오늘 강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들을 여기에 그래픽을 등록을 해놓은 상태고요. 다른 라이브러리 항목으로 가보면 타이포그래피라고 또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컴포넌트들을 모두 업로드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면 아이콘도 일부 업로드를 해놓았고요. 그래서 먼저 이 컴포넌트들 중에 버튼 요소들을 한번 실제로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먼저 라이브러리의 버튼으로 이동을 해서 뷰를 이미지가 좀 더 크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프라이머리 버튼이 우측 레이어에 보시면 버튼 프라이머리라는 이름으로 선택이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썸네일 아이콘에 클라우드 모양의 아이콘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는 이제 라이브러리 클라우드에 올라와져 있는 컴포넌트를 현재 이 아이콘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라이브러리 이 아이콘을 가져와 있는 상태고요. 제가 이 아이콘을 라이브러리에서 먼저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우측 클릭을 하셔서 삭제를 누르시면 이제 삭제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다시 라이브러리 레이어의 아까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클라우드에서 끊겨서 물음표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얘를 삭제를 하고 다시 그려본 다음에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옆에다가 잠시 두고 라이브러리에 등록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컴포넌트를 그릴 때는 왼쪽 도구에 보시면은 이 사각형 도구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클릭을 하셔서 사각형 크기는 120에 42 픽셀 정도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형을 만드신 후에 이 버튼 스타일을 이 속성 패널에서 컬러와 라운드 값을 줘보려고 하는데요. 이 버튼 컬러도 저희 이미 등록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에 컬러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컬러는 오픈 컬러라는 오픈 소스를 제가 불러왔는데요. 여기에서 실제 이 사각형이 선택한 상태에서 컬러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골라져 있는 컴포넌트 컬러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스트로크에서도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서 준 다음에 저희 라운드 값을 3 픽셀 정도로 버튼의 백그라운드 요소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올라가는 텍스트를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 라이브러리를 열어놓고 왼쪽 도구 툴에서 텍스트 도구를 선택을 하셔서 위에 글자가 엄청 크네요. 네. 텍스트를 선택을 하셔서 바로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문자 스타일에 저희 바디 스타일을 입혀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텍스트를 텍스트를 수정을 하고 컬러는 상단에 있는 컬러를 선택을 해서 값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만들어진 버튼은 이제 그룹을 지어주려고 하는데요. 선택하셔서 폴더로 만들어준 다음에 버튼 프라이머리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저희 아까 삭제한 버튼 여기에 다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드래그를 폴더를 바로 드래그 하시면 라이브러리 패널에 바로 이렇게 생성이 되신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아까 연결이 끊긴 이 컴포넌트 이 컴포넌트를 우측 클릭을 하셔서 라이브러리 그래픽에 재연결 하시면 다시 연결할 그래픽을 선택하라는 안내창이 잠깐 떴죠. 여기서 라이브러리에서 선택을 하시고 재연결을 하시면 이제 아까 제가 위쪽에 만들어 놓은 이 실제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에 등록한 아이가 다시 이쪽에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컴포넌트는 이제 실제 원하시는 리스트들을 작성을 구축을 하신 다음에 라이브러리에 동기화를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이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에 등록이 된 거를 실제 저희 개발 같이 개발하시는 분이 Adobe Dreamweaver로 열기를 하시게 되면은 바로 보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드림weaver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컴퓨터 환경상 계정을 하나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공유로 안해도 지금 같은 계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에셋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어 좀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원래 모든 걸 코드로 짜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드리려면은 원래는 이제 디자이너가 이미지 소스를 파일로 저희에게 전달을 주면요. 저희가 개발자가 이미지 파일을 자기가 개발하는 어떤 루트에다가 넣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걸 또 코드로 구현해서 불러드리는 작업까지 필요했는데 어 드림weaver와 이제 Adobe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드래그 앤 드롭 한 번으로 이 엘레멘트를 바로 이렇게 불러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작업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파일을 뭐 잘못 입력하거나 뭐 이제 그런 이미지적으로 이제 서로 다른 이미지를 쓸 일이 전혀 없게 되죠. 예 그리고 그 드림weaver를 안 쓰시는 분들도 충분히 어 이 에셋을 편리하게 다운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그것 그 그냥 웹에서도 다운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먼저 말씀해주신 것처럼 드림weaver을 써도 좋겠지만 저희 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공동작업을 통해서 어도비 어도비 시시 익스트랙트 추출 기능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공동작업자 이제 초대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제가 같이 작업을 작업을 하고 있는 배수균님을 초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되면은 어 실제 제가 포토샵에서 라이브러리에 접근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어 같이 다른 컴퓨터에서도 접근을 할 수 있게 되구요. 이제 여기 웹에서 볼 수 있는 이 라이브러리들 라이브러리들은 바로 어 공동작업자가 접근할 수 있어서 그 아까 보셨던 것처럼 CSS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확인해 본 다음에 이 라이브러리를 바로 포토샵 실제 디자인 까지 연결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디자인을 하는지를 소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만들어 놓은 파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실제 이 화면은 저희 달리웍스에서 버티컬 IoT 플랫폼을 위해서 준비 중인 화면인데요. 보시면은 여기에 사용된 모든 컴포넌트들을 제가 미리 등록해 놓은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와서 만든 화면입니다. 이 부분을 실제 지금 만들어 볼 건데요. 만들어 본 후에 이 화면이 어떻게 개발자에게 넘어가는지도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새로 만들기에서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파일 뉴로 제가 스크린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사이즈는 아이폰 6 사이즈고요. 이렇게 화면 하나 대지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먼저 이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백그라운드 이미 백그라운드를 컬러를 입힐 거고 내부 바일을 만든 다음에 안에 컨텐츠에 들어가는 부분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히실 때는 이 사각형 벡터 툴로 되어있는 사각형 툴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저희 그냥 이거를 색칠을 하게 되면 실제 CSS 값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이 사각형 툴을 활용하셔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화면에 맞게끔 백그라운드 컬러 용으로 상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컬러 는 제가 그 이 우측에 컬러 칩에서 그레이 3번으로 설정을 해놓고 레이어 이름을 bg 컬러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 내부 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폭은 375에 높이는 70 정도로 내부 바를 만들어 보고 내부 바의 컬러는 저희 컴포넌트에 미리 등록되어 있는 색상을 선택을 해서 입혀 놓겠습니다. 네 이 위에 이제 타이틀을 한번 써볼게요. 아까 만들었던 것처럼 텍스트 원하는 텍스트를 써주시고 잘 안 보이네요. 텍스트 타이포그래피 되어 있는 부분에서 원하는 스타일로 변경을 해서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지금 위치를 잡으실 때 보라색으로 가이드가 잡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스마트 가이드를 활용을 해서 실제 픽셀에 대한 직관적인 이동이 가능하겠죠.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이나 커맨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스마트 가이드가 발생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위치하시고 저희 라이브러리에서 아이콘을 또 가져와 볼게요. 아이콘 라이브러리에서 실제 현재 라이브러리 검색에 검색에 대한 서치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색을 해서 바로 드래그를 해볼게요. 바로 화면에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를 조정을 해서 위치를 잡아주시고 또 검색을 해서 드래그를 해서 사이즈 변경 하시고 원하는 위치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놓은 내부 바는 선택을 하시고 제가 폴더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줄게요. 여기까지 내부 바를 만들었고 저희 카드 내부 컨텐츠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각형 선택하시고 클릭하셔서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어줄 거고요. 조금 작네요. 350 픽셀 정도로 카드 그림자 속성을 넣기 위해서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로 들어가줍니다. 레이어 스타일의 드롭 섀도우를 선택을 하시고 원하는 상태 값을 선택한 후에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 똑같이 라이브러리 에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먼저 타이틀 부분을 가져올텐데 아까 저희가 텍스트를 쓴 다음에 문자 스타일을 입혀줬어요. 근데 바로 그래픽 요소를 드래그 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타이포 스타일이 그래픽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그래픽을 드래그를 하실 때 알트를 누르시고 같이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볼드 14픽셀 의 타이포 그래픽 스타일을 가져올텐데요. 알트를 누르시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 수정이 가능한 요소로 드래그 가능해집니다. 근데 그냥 드래그를 하게 되면 아까 버튼을 봤던 것처럼 이렇게 클라우드 모양이 되어 있는 수정이 불가능한 클라우드 올라져 있는 라이브러리 파일이 업로드 대지에 옮겨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볼드 이 아이는 다시 삭제를 하고 볼드 14픽셀 에 대한 텍스트를 적어준 후에 똑같이 제가 위치를 또 시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콘텐츠를 옮겨놨고요. 또 오픈 컬러 에서 원하는 컬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타이포그래피 에서 또 원하는 요소를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시켜볼게요. 미리 화면 구성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드래그로 드랍만으로도 정말 빠르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하단 부분은 시간 관계상 준비해놓은 컴포넌트를 바로 차트 디자인을 가져와 볼 텐데요. 포함 가져오기 파일 포함 가져오기 에서 미리 만들어놓은 이미지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놔 주시면 어느 정도 계획했던 화면 디자인을 완료했고요. 시간 관계상 먼저 만들어놓은 파일을 가지고 다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끝나게 되면 각 화면을 실제 개발자들 개발자들 뿐만 아니라 스테이크 홀더 분들이나 클라이언트 분들과 같이 프로토타이핑 하는 단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는 어도비 XD를 활용을 해서 프로토타이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이 어도비 의 PSD 파일이 XD에서 바로 동기화가 현재는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XD로 열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화면을 준비해 주신 이 파일에서 SVG로 내보내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저희 화면 보시고 파일에서 내보내기 형식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아트보드가 내보내는 아트보드로 선택이 돼서 보여지는데요. 형식을 우리 SVG라는 포맷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된 거 확인을 하시고 모두 내보내기 해볼게요. 그리고 이곳에 내보내기를 하였습니다. 저희 파일 파인더에 이제 현재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파일에 SVG 스크린이 저장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걸 바로 이번에 XD에서 열어볼 텐데요. 바로 어도비 XD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이제 새 창을 아까 사이즈에 맞게 미리 열어놨어요. 여기에서 파일 가져오기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크린 첫 번째 걸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디자인된 파일이 바로 불러와지죠. XD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여지는 모바일 사이즈 크기와 드래그를 해서 스크롤 가능하게 보이는 영역을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약간 점선이 보이게 되죠. 이렇게 SVG를 불러오시게 되면 XD에서도 포토샵 파일 만드셨던 것들을 실제 텍스트를 수정한다든지 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버전에서 XD 베타 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PSD 파일을 가져와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을 하나 더 만들고 가져오기로 두 번째 화면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신 다음에 영역까지 보여주고 현재는 디자인 탭에 들어와 있는데요. 프로토타입 탭으로 넘어가셔서 이 화면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드래그만으로도 어떤 트랜지션을 어떻게 줄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지금 클릭 몇 번만으로도 실제 프로토타이핑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프로토타이핑을 마치게 되면 실제 개발로 넘어가게 되는 프로세스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포토샵 파일을 실제 개발자분들이 어떻게 열 수 있는지 배수균님께서 진행을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이 디자이너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가 기능을 다 설명드리기보다 간결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SVG로 익스포트를 한 파일을 직접 여기에다 불러드리게 되면 SVG를 하나의 이미지로 인식하기 때문에 편집이 불가능하게 되고요. PSD 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려달라고 디자이너한테 요청을 하면 이제 이런 익스트랙트 라는 기능을 통해서 드림이버에서 PSD 파일을 불러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클릭을 해보면 되게 생소한 언어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웹 언어로 CSS라는 언어인데요. 디자이너가 이렇게 디자인한 그래픽을 일종의 코드로 풀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요소들을 카피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미 다 구현을 해놨지만 지금 약간 미숙한 부분 지금 미안성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거고요. 그 보시면은 해당 타이포의 요소를 찾아가지고 제가 디자인에 맞게 한 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엘레먼트 요소의 속성을 제가 붙여넣게 하니까 시향과 똑같은 모습이 되죠. 이렇게 어도비가 편리하게 개발과 디자인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라벨이라는 친구를 찾아서 이렇게 붙여넣으면 얼굴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이런 것들은 약간씩 그 포토샵의 단위와 개발 단위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미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이 아직까지는 조금 언어로 대화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디자인 결과물이 개발로서 편리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현된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실제 개발한 웹페이지 화면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되게 제가 신경 써가지고 그래프를 디자인한 요소와 되게 비슷하게 해놨는데 그래프를 디자인하는 건 개발 쪽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복잡해 보이는 것들에 대한 디자인은 사전에 개발자와 상의를 하고 디자인하면 더 효율적일 거예요. 네. 이렇게 디자인이 드림이버와 포토샵을 통해서 쉽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어도비 프로그램 안에서 모두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디자이너들은 어도비에 익숙하기 때문에 디자인 XD나 포토샵 내에서도 컴포넌트 작업을 하는 게 좀 수월할 텐데 아무래도 개발자분들도 같이 드림이버나 이렇게 어도비 툴을 쓰는 게 사실 뭐 쉬운 환경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어도비 툴을 기본적으로 디자인 팀에서 안정적으로 쓰고 있는 팀이라면 이런 방식의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장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사용했을 때 좀 더 웹서비스를 디자인하는 방법 어떤 컴포넌트를 활용을 해서 실제 개발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챕터2로 얼른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자. 챕터2 넘어가 보겠습니다. 폰트아이콘 폰트아이콘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폰트아이콘은 폰트아이콘 쓰는 걸 정말 좋아해요. 네. 개발자도 되게 좋아하는 거고요. 폰트아이콘은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소위 딩백 폰트랑 같은 말이에요. 뭐냐면은 저희가 폰트를 쓸 때 ABCD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뭐 그 ABCD가 아이콘으로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대로 대입해서 생각해보자면 크기를 키워도 아이콘이 깨지지 않고 색깔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개발자가 거기에 트랜지션이라든가 움직임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으로 봐도 똑같고 안드로이드로 봐도 똑같고 맥 윈도우 상관없이 모두 폰트는 동일하게 나타나니까 이런 디바이스 호환성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폰트의 속성을 바꾸는 것과 같이 아이콘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폰트 아이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폰트 아이콘을 만들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포맷 형식이 있습니다. 네. SVG인데요. 일러스트를 쓰셨던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SVG는 Scalable Vector Graphic의 약자이고요. 말 그대로 크기 조정이 가능한 벡터 그래픽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일러스트로 아이콘을 만든 다음에 이 확장자로 익스포트를 하고 이것들을 웹폰트로 만드는 과정을 이번 챕터 2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폰트 아이콘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인 아이코문에 대해서 같이 잠깐 보고 갈 텐데요. 저희 화면을 잠시 바꾸겠습니다. 네. 아이코문 페이지인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아이코문은 이제 폰트 아이콘을 제너레이팅 해주는 여러가지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공하는 제너레이트 폰트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직접 아이콘을 만든 다음에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이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웹페이지를 틀어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틀어놓으시고 여기 아이코문 앱이라는 앱으로 들어가셔서 일단 화면을 키워놓으시고 미리 제가 등록을 해봤는데 이 아이콘을 실제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 텐데요. SVG 아이콘 만드는 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을 해서 해볼 텐데요. 먼저 새로 만들기로 아이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사이즈는 폰트 아이콘은 폰트 아이콘 사이즈는 64x64 픽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트보드 한 개로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아이콘 아트보드를 여신 다음에 저희 이 룰러를 다 키셔서 화면의 눈금선까지 모두 켜보았어요. 아이콘을 아이콘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리실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이 아트보드에 그려져 있는 이 눈금자들에 대한 설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이콘을 아이콘을 SVG가 벡터 형식으로 나오긴 하지만 모든 디바이스에 픽셀에 정확하게 잘 들어맞게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SVG를 만들 때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일러스트 레이터의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셔서 안내선과 격자 부분에 들어가서 먼저 유닛을 좀 바꿔줘야겠네요. 단위를 픽셀로 바꿔주고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유닛 간내선과 격자 부분으로 가서 격자 간격을 16 픽셀과 2등분으로 나누는 걸로 이 값을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만들어놓은 64, 60세 픽셀 안에서 16 픽셀 지금 단위가 바뀌어서 다시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픽셀로 만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실수를 하면 이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죠. 다들 감사합니다. 64 픽셀로 화면을 만드시고 지금 보시면 16 픽셀 단위로 어떤 격자 문의를 만들고 그리고 그 구분을 두 개씩 나누겠다 라는 안내선 격자를 설정을 바꾸는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면 약간 0점이 이 아트보드에 안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화면 이 아트보드 선택한 상태에서 좌측에 격자 이 룰러가 만나는 부분을 더블 클릭 해주시면 실제 0과 0x 포인트가 이 아트보드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이콘을 그리기 위한 가이드가 깔끔하게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하신 다음 이렇게 하시는 게 처음 이 아이콘을 그리기 위한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콘을 여러 개 그리게 됐을 때 우리 돼지 도구를 여러 개 추가를 해서 각각의 돼지 도구에 각각의 아이콘을 그려주게 될 텐데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 아트보드를 제가 아래 숫자를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아트보드 두 번째 아트보드 이렇게 화면이 바뀌시는 거 보실 수 있는데 각 아트보드 바뀔 때마다 0점은 그대로 첫 번째 아트보드 에만 위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트보드를 움직일 때마다 0점을 바꿔주는 그런 세팅이 또 일러스트 레이터 에서 가능합니다. 여기 뷰에 가셔서요. 눈금자의 돼지 눈금자로 변경을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단에 그 눈금자가 0점이 각 대시보드 위치에 따라서 바뀌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자의 아이콘 작업을 할 때 픽셀 수치를 정확히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렇게 아트보드 설정을 먼저 하신 다음에 아이콘을 그리시면 훨씬 수월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실제 아이콘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SVG는 코드가 코드로 이루어진 어떤 그래픽 파일을 업로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패스로 이루어진 쉐입이 아니고 기존의 일러스트레이트 에서 제공하는 쉐입 툴을 활용해서 그림 그리는 거를 권장드려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사각형을 하나 그려도 이 네 개의 점이 사각형 툴이라는 코드로 이루어진 게 SVG 코드 SVG 파일 에서는 훨씬 효율적이죠. 네. 효율하고 효율적이고 단순화되게 코드가 생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사각형 툴로만 이루어져서 어떤 아이콘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IoT 플랫폼에서 많이 쓰고 있는 어떤 LED 아이콘 센서 아이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것은 끄고 먼저 사각형 툴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 아이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먼저 사각형 원하는 사각형 사이즈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려준 다음에 라운드 값을 제가 어느정도 수정을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아이콘이 될 텐데요. 라운드 값을 사주시고 저희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콘을 합치기 패스파인더로 모양을 합칠 수도 있겠지만 새로 CC에서 나온 기능인 쉐이퍼 툴 쉐이퍼 툴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쉐이퍼 툴은 간단하게 타블렛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쓰기 편안한 도구인데요. 옆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원하는 어떤 도형을 실제 드로잉으로 그리게 되면 원하는 모양을 빠르게 패스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툴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요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 실제 이런 도구 만들어놓은 그림을 패스파인더로 일일이 어떤 걸 선택해서 합치거나 삭제하는 대신에 이 쉐이퍼 툴만으로 이렇게 합치기도 가능을 하고요. 이렇게 빼는 것도 삭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점이 합친 다음에도 이 안에 패스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한 용이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어떤 아이콘 작업을 하실 때나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툴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콘을 삭제를 하고 여기 만들어 놓은 아이콘을 이 쉐이퍼 툴로 쉐이퍼 툴로 합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합치기를 하신 다음에 모양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이 안에서 수정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대로 모양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정을 하더라도 좀 부담이 덜하죠. 그 다음에 이 정도로 원하는 아이콘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말씀드려야 될 게 그 sbg 파일은 폰트 아이콘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컬러를 블랙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폰트 아이콘으로 제너레이팅을 할 때 그 sbg 자체에 다른 컬러값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컬러를 빼주셔야 되고요. 스트로크가 없어야 됩니다. 스트로크가 없이 단순한 쉐이프로만 패스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이미지가 링크가 되어 있다거나 하는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쳐놓은 상태에서도 오브젝트에서 한번 확장을 해줄 거예요. 오브젝트 확장을 통해서 더 단순화된 패스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사이즈 조정을 어느 정도 해놓고 이렇게 어떤 이 정도의 형태가 폰트 아이콘으로 갈 수 있는 sbg의 준비된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라운드 값을 더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샘플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미리 만들어 놓은 폰트 아이콘을 위한 세트를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리 폰트 아이콘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파일이고요. 여기서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아트보드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렸는데 각 아트보드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써놓게 되면 내보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저희 아트보드를 한번 대지를 한번 열어볼까요? 대지 패널을 열어보면 이렇게 제가 각 대지에 대한 아이콘을 아이콘 이름을 미리 작성을 해놨습니다. 각각 작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파일 내보내기 내보내기 형식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SVG 파일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포맵 SVG 선택을 해주시고 대지 사용을 하셔서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폰트 아이콘으로 내보내실 수가 있고 내보내기 전에 파일 내보내기 해서 화면에 맞게 내보내기를 다시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미리 어떤 대지의 모습을 확인하면서도 원하는 포맷으로 내보내기가 가능해집니다. 여기 보시면 접두어나 접미어에 대한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접두어에다가 제가 아이콘 아이콘 줄임말을 같이 써넣은 상태에서 파일에다가 바로 내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미리 저장을 해놨어서 바꾸기를 해보고 내보내기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SVG 파일이 준비가 되면 저희 아까 소개드렸던 아이콘 문에다가 업로드 하는 거 한번 해볼 텐데요. 미리 업로드 해놓은 파일은 제가 잠시 삭제를 하고 다시 임포트를 한번 해볼게요. 임포트에 들어가서 아까 업로드 내보낸 SVG 파일들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온 SVG 파일들이 임포트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구요. 이 폰트들을 실제로 제너레이트 를 해보겠습니다. 원하는 폰트들을 선택을 해주시고 제너레이트 폰트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아이콘 문에서 아이콘 문을 폰트로 바로 제너레이팅 해줍니다. 이렇게 만든 아이콘은 실제 웹서비스에서 폰트를 불러오듯이 아이콘을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희 폰트 다운로드를 해서 실제 폰트 다운로드 한 거를 개발자분이 어떻게 드림위버 에서 불러와서 SVG 폰트 아이콘을 수정을 하는지 또 배수규 님께서 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드림위버 정보가 나와있고요. 그리고 여러 코드들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패스의 숫자들이에요. 이게 일종의 XY 경로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패스가 이루어져 있어서 이것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SVG를 만들고 있다. 즉 브라우저에서 이미지를 로딩을 하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에서 정보를 가지고 다시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이걸 열어놓은 거고 그래서 이제 이 폰트를 이용해서 제가 예시를 몇 개 만들어봤어요. 보시면 LED 아이콘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봤는데 위에 보시면 아까 그 제너레이트된 폰트 파일들을 제가 다 이렇게 로딩을 했습니다. 로딩되는 과정은 개발자분들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과정보다는 이런 게 있다고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폰트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다 코드 입력을 해놨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까 웹 화면에서 잠깐 보였던 숫자들 2, 900, 2, 901 이런 것들이 여기 적혀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숫자들을 바꾸면 폰트가 바뀌게 되는 거고요. 보시면 폰트 사이즈가 다 파일을 하나로만 불러드렸는데 폰트 사이즈를 다르게 해도 깨지지가 않죠. 이게 SVG 아이콘 하나가 저렇게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다 그 뜻인 거죠? 네. 그래서 크기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크기가 조정되어도 전혀 깨진 거나 위화감 없이 코드로도 애니메이션 충분히 잘 만들 수 있고요. 색깔도 이렇게 여러가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좀 바꿔볼까요? 예를 들어서 새빨간 레드로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고요. 이렇게 노란색 잘 안보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폰트 색깔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색깔별로 다 이렇게 제공을 하지 않아도 개발자에게 코드만 주면 개발자가 알아서 색깔을 바꿀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적합한 예시는 아니지만 그냥 재밌으라고 넣어봤어요. 원래는 이런 것들이 로딩을 할 때 쓰는 애니메이션 이겠죠. 리프레시 되거나 그럴 때 정적인 gif를 만들어 주실 필요 없이 단순히 돌아가는 거라면 이렇게 폰트 아이콘 하나만으로 간단한 명령만으로 돌아가는 애니메이션 만들 수 있고요. 조금 더 디자이너가 욕심이 있다면 어 애니메이션의 이렇게 폰트 아이콘을 쓰게 되면 앞서 컴포넌트 설명드렸던 것처럼 초기 구축에는 조금 시간이 없지 않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어떤 SVG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어 폰트를 제너레이팅 한 다음에도 그 폰트를 실제 테스트하는 과정도 초반에는 필요하거든요. 어 아시다시피 웹이나 아이폰 안드로이드 디자인 하시면 아시겠지만 폰트라는 게 각 디바이스마다 되게 출력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죠. 네. 예를 들어 뭐 크롬이나 다른 익스플로어에서도 폰트를 불러왔는데 뭐 라인 하이트가 다르다던지 네. 그런 이슈도 굉장히 많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폰트 아이콘에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네. 그래서 뭐 아이콘 자체를 픽셀로 불러들이는 것보다 조금 브라우저의 영향을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 테스트를 통해서 좀 더 개발자분과 디자이너분이 같이 얘기를 해서 좀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처음에 이제 작업을 해놓게 되면은 좀 더 어 아이콘을 뭐 여러 디바이스에 맞게 사이즈를 여러 개 만들어야 한다든지 혹은 뭐 사이즈뿐만 아니라 컬러를 여러 가지 줘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폰트 아이콘을 쓰면은 장점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고 아무래도 처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렇게 유지보수가 편리하게 만들어 놓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앞서서 컴포넌트 설명드렸던 것도 초반에 작업하는 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초반에 서비스를 디자인하시거나 스타트업 분들이나 어떤 당장에 빨리 어떤 보여지기 위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의 중요성을 좀 강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초반에 작업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게 일이 커지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작업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컴포넌트도 그렇고 폰트 아이콘도 그렇고 결국에는 조금 더 디자이너가 만들어오는 화면을 좀 더 개발자분들이 잘 커뮤니케이션을 줄여 줄이는 그런 효율성을 따져서 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디자이너 분들은 화면 디자인 하면은 이제 내가 어느 부분을 디자인했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개발자분들은 가이드에 써져 있는 숫자를 더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믿기 힘들겠지만 저도 좀 부끄럽지만 완전 개발자 모드로 돌입했을 때 디자이너가 한 거를 똑같이 못 따라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도 디자이너지만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좀 개발자의 그런 역량을 그런 시각적으로 부작한 역량을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서로 좀 인내와 타협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컴포넌트를 해놓으면은 서로 약속된 어떤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폰트 아이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서로 미리 약속을 해놓는 거죠. 그렇죠. 화면을 만들기 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쓰고 투자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한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웹서비스에 필요한 저희가 오늘 아이폰인 안드로이드 대응에 대해서는 많이 어떤 얘기는 없었어요. 그렇죠? 네. 저는 안 그래도 웹개발자이기 때문에 저도 회사에서 웹서비스를 디자인하고 있어서 웹환경에 적합한 그런 컴포넌트나 폰트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실제 디바이스 앱 어플리케이션의 아이콘을 디자인하실 때도 이제는 SVG 아이콘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개발 친화적인 디자인이 정말 필요하긴 해요. 이 환경이 디지털 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한 시간 너무 짧고 더 질문 사항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메일 주소를 남겨놨는데요. 뭐 저희가 뭐 이렇게 하다가 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일일이 답변을 못 드렸어요. 저희가 화면을 달일이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메일을 남겨놨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 이런 디자인 쪽은 노현정 디자이너 메일로 보낸다는 거 아니면은 개발과의 협력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 메일로 밑에 오셉스튜디오 닷컴 이걸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그 어도비 화면 소개 저희 세미나 소개하는 페이지 보시면 저희 포트폴리오도 나와있 포트폴리오 주소가 나와있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안에 들어가셔서 한번 구경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저희 세미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온라인 세미나 어도비 온라인 세미나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